반대편으로... 반대편으로 가야되네. 이리야! 이리야! 뭐야! 야야! 조심해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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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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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! 이러고 싶지 않아? 지금 말 차야. 아 오빠! 지금 말 차야. 지금 말 차야. 아 오빠! 빨리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떼세요 떼세요! 빨리 떼세요! 빨리 떼세요! 빨리 떼세요! 미안해요. 어? 왜 이래? 무슨 상황이야? 뜯겼어. 뜯겼어? 누가 안 돼? 광수 씨랑 똥 씨가. 내가 얘기했잖아. 여자 안 봐준다니까 광수랑은. 아 진짜 광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. 어떡하지? 우리 이름표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. 어. 무전기로 무전기로 얘기해야겠다. 마지막. 우리 이제. 나 이제 머리 매야겠어. 머리 너무 뜯겼어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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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. 하아 혜진 씨 힘 세이시네. 공공이다! 아... 공공이다! 아... 동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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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욱이야! 이뻐, 아버지! 이뻐, 아버지! 야, 연아! 열 받았어, 씨. 연 앞에 한 거 아베시가. 연 앞에 서. 오케이. 오케이, 컷. 오케이, 컷. 형, 형 많잖아. 형, 형 많잖아. 형, 형 많잖아. 나 뜯겼어. 네가 뜯었잖아. 뜯었어. 잠깐만, 깨물으면 어떻게 해. 형, 안 돼, 안 돼. 형, 너. 형, 너. 형, 너. 형, 너. 형, 너. 아, 아, 야, 머리카락, 머리카락. 형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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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?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